자, 54페이지. 54페이지. 4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4승짜리가 있네요. 얘를 인수분해하래요. 자, 인수분해하라고 나왔어요. 자, 인수분해하려면 무엇이 공통점이 뭐 있어야지. 뭘 인수분해를 하든가 말든가 하자면. 그죠? 우리, 음. 얘가 우리는 뭐 이런거 한 번씩 넣어보면 참 좋겠죠. 여기다 0 넣어봤자 여기 4 때문에 그지. 응? 걔를 인수로 가질 것 같지는 않아요. 자, 1 넣어볼까요? 1 넣으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더하기 4 해가지고 6. 아, 얘는 안되네. 그지? 얘는 안돼. 그지? 0이 안나오잖아요. 나머지가. 그지? 자,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그러면 1 되죠.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6이에요. 얘는 플러스 2가 되겠죠. 더하기 4가 될거에요. 이게 6 없어지고. 어, 되네요. 그죠? 뭐에요? 1을 인수로 가져요. 뭐에요? f 마이너스 1이 뭐에요? 0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죠? 알아냈어요. 그러면 우리 조립제법을 한 번 써볼게요. 제 1이죠. 잘 봐요. 조립제법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개수만 쓰는 거예요. 얘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4에요. 자, 이렇게 쓰고. 우리 마이너스 1로 됐어요. 마이너스 1. 그지? 마이너스 1로 됐으니까 마이너스 1로 하는거죠. 그죠?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얘랑 더했다고 치고 여기다가 그대로 내려쓰고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쓰고 얘랑 더해요. 얘랑 곱하죠. 얘랑 더해요. 이렇게 더해요. 얘랑 곱해요. 더하죠. 얘랑 더하면 0이 돼요. 그죠? 나머지는 0이에요. 나눠 떨어지네요.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했던 거를 다시 한 번 쓰면요. 얘가 만약에 fx라고 한 번 해보자. 우리가 했던 거를 x의 4승 더하기 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되는데요. 자, 우리 얘니까 x 더하기 1이 되죠. 그죠? 이걸로 나누어진 거니까. 맞아요? 얘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 그지? 여기 있는 애야. 얘는 상수항 x1승 2승 3승이 되는 거죠. x의 3승. 얘는 0이니까 제곱은 없어요. 그지? 얘는 없고요. 마이너스 6x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제곱은 없고요. 얘까지 됐어. 우리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죠? 얘를 인수분해하면 될 거야. 4니까 2, 2 뭐 이런 거 안 되네. 그지? 맞아요? 그러면 철입제법을 쓰면 되겠지? 뭐가 좋을까? 얘만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얘를 따로 설명하기. 그러니까 얘를 gx라고 한번 해보자. gx. x의 3승 마이너스 6x 더하기 4야. 4야. 그러면 얘도 똑같은 거야.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뭐 0, 1, 마이너스 1, 이딴 거는 안 될 것 같아. 맞아요? 여기까지 잘 안 가는데. 한번 우리 뭐를 넣어볼까요? 2를 넣어볼까요? 2 넣으면 8 되죠? 8. 그렇죠?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2죠? 아, 눈치챘어요. 얘 되는군요. 그렇죠? g에다가 2를 넣으면 되네요. 0이 되네요. 그렇죠? 0이 나오네요. 2로 조립제법을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이거죠? 1, 0, 마이너스 6, 4가 되는 거죠. 얘를 조립제법을 쓸 거예요. 뭐로? 2로 쓸 거예요. 2로 쓸 거예요. 얘는 1 되죠? 곱하면 2고요. 더하면 2고요. 곱하면 4고요. 더하면 마이너스 2고요. 얘 하면 마이너스 4 나오고 나머지는 0 나와요. 그 말은 답을 어디다 쓸까? 얘 대신 얘가 뭐야?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써보자. 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x 더하기 1이고 얘는 x 마이너스 2인가요? 얘가 x 마이너스 2인가요? 그쵸? x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얘가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예요. 우리는 인수 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얘가 되겠죠. 답은 얘가 되겠죠. 인수 분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대입해 봤어요. 우리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봤고요. 2도 대입해 봤어요. 보통은 0, 1, 마이너스 1 이딴 걸로 되는데 여기 딱 보면 구조가 2 들어가게 생겼어. 많이 풀어 보다 보면 2, 마이너스 2 여기까지도 넣어 봐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풀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큰일 났어요. 짝짓기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다항식이 있는데요. 얘가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제곱식으로 된대요. 완전제곱식. 가로 치고 그치? 제곱으로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상수 a 값을 구하래요. 상수 a 값을 구하래요. 우리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이게 뭐에 해당되냐면요. 공통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에 해당이 돼요. 공통부분. 우리 x로 치환해서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문제죠. 이런 식의 문제죠. 그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합이 같도록 1하고 마이너스 3 하면 합이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죠? 얘도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를 대문자 x로 치환해서 하는 그런 거였어요. 공통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 그런 걸로 하죠. 이것도 합이 공통부분이 생기도록 한 번 짝을 져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뭐가 좋죠? 합이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합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이렇게 해도 합이 마이너스 2가 되게끔 짝짓기를 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 해봅시다.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4에요. 그죠? 중괄으로 묶어볼까요? 이러면 더 있어 보이죠? 그죠? 똑같은 거죠. 여기 마이너스 a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시 한 번 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8이죠.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리고 대문자 x로 치환할 거예요. 얘는 대문자 x 마이너스 3 대문자 x 마이너스 8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a 그렇죠? 여기까지 했어요. 이거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1이죠?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11x 3, 8이 24가 되네요. 더하기 24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얘를 굳이 못 가지 안 해도 되냐면 얘가 뭔가에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되고 이 뒤에 떨궈지가 없는 거야.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려고 그래. 그죠? 맞아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갖다가 대문자 x 대신 얘를 넣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예요? 우리 x제곱 더하기 4x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끼의 반, 얘의 2분의 4, 그치? 더하기 제의 반에다가, 그치? 얘의 반에다가 제곱을 해주시는 거죠? 4x 더하기 4가 얘가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치? 맞죠? 아, 4가 아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12x인데요. 얘의 반, 얘의 반, 그치? 얘의 반이니까 뭐죠? 2분의 11의, 그치? 더하기 2분의 1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만큼 더 빼줘야 되겠죠? 2분의 11의 제곱을 빼줘야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의 2도 있고. 왜? 이만큼을 더해줬으니까 이만큼 빼줘야 되는 거죠? 그쵸?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x, 그쵸? 얘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분의 1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치? 여기까지가 이게 되는 거죠? 그쵸? 이해를 해보자. 얘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고요. 4분의 11은 121이죠? 11 곱하기 11이, 그치? 121이죠. 마이너스 a가 돼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니? 얘가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제곱식으로 돼야 된대. 얘만 없으면 얘 완전제곱식 돼야 돼. 되죠? 얘만 없으면 되겠네. 얘가 없으면 되겠네.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이너스 4분의 121, 마이너스 a가 뭐면 되는 거야? 0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a를 저쪽으로 옮기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21이 되는 거예요.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의 값은 정해진 거예요. 답은 얘죠. 답은 얘죠. 완전제곱식이 됐죠? 뭐 얘를 풀어서 넣어봤자 똑같죠? 완전제곱식이죠, 얘는. 그치? 이 안에는 그치? 완전제곱식이 된 거예요. 얘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자세들 똑바로 해라. 자, 그러면 끝났고 이 뒤 페이지 넘겨보면 공식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이 단원에서 공식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 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 지금 한 것처럼 치환하고 이 4승 제곱 이런 식으로 된 거는 치환하고 그치?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하죠. 한 번만 더 하면 돼. 그다음에 중단원 연습 문제 보도록 할게요. 56페이지예요, 56페이지. 56페이지. 다 풀어야 돼? 다 풀기 싫은데? 풀어줄게요. 틀린 것만 풀어줄게요. 답은 니은이 틀렸어요. 니은이 틀렸어요. 니은은 한번 풀어보자. 답은 기역, 기긋이에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얘만 갖고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얘만 가지고, 좌변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좌변을 보면 차수가 같죠, 문자가. 그러면 웬만하면 우리 x 갖고 하는 거지, 그치? abc가 있어, 차수가 같아. 그러면 a 갖고 하는 거야, c 갖고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그치? x로 한번 내림차순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이 돼요.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로 묶어볼까요? y의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많이 보던 거네요.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고요. 얘는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요.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에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에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그죠? 우리 중학교 때 다 외웠던 거예요. 합하고, 빼고. 합차잖아요. 그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여기다 써주면 돼요. 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써주면 돼요. 괄호를 벗겨 볼게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1 얘는 이렇게 해주면 x 마이너스 y 더하기 1 마이너스 2개짜리 이런 거 없죠. 그죠? 이것도 없죠. 그죠? 둘 다 없어요. 답은 4번이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런 건 근데 ㄴ만 틀렸다라는 거 알아도 일단 그죠?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좀 잘 찍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죠. 세 개를 다 풀어보면 힘들 거예요. 실전 문제.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로 댄댄다.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댄댄다. x의 1차식 3등이네요. 그렇죠? 4등이네요. 상수 ABC를 구하려. 얘도 어떻게 해야 되니? 일단 얘를 한번 쳐다보면 얘를 일단 쓸게요. 일단 저렇게 복잡한 거 묶든지 치환을 하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냐. 그치? 일단 어떻게 하는지 많이 풀어보면 좀 날 거예요. 마이너스 2x고요. 그거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어요. 두두두두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 2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2x 이런 거 있지? 마이너스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들어있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보이죠? 보여요. 우리는 보여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보였어요. 마이너스 2로 뽑아내면 돼요. 그러면 남는 건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얘를 얘를 대문자 x로 치환을 하자. 대문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얘는 3과 1이에요. 그죠? 3과 1이에요. 3과 1이에요. 얘한테 마이너스 줘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줘야 되겠죠. 그러면 합도 제가 되네요. 그러면 대문자 x 마이너스 3 대문자 x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자, 뭐를 해요? 아까 했던 개를 집어넣어요. x 제곱 마이너스 2x x 제곱 마이너스 2x를 넣어요. 아까 이게 x라고 했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3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얘는 3과 1과 이렇게 되겠죠. 두 개 곱하면 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에서 얘 되네요. 얘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두 개 곱하면 이거 되고 더하면 저거 되네요. 그죠? 됐어요.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죠? abc 구할 수 있죠. 얘가 얘가 a이고 얘가 b이고 얘가 얘는 확실히 c네요. 그죠? ab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 더하는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c예요. 얘를 더해 주시면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a는 마이너스 3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면 얘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답은 마이너스 3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서는 복잡해 보였지만 이 공통 부분을 찾아냈어요. 눈치를 깠어요. 그죠? 그래서 쉽게 해결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중간고사 보면 무슨 어려운 문제만 있겠니? 전초전도 있고 이렇게 이거 몇 문제로 구성됐어? 25문제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18문제인데 18문제 풀려고 해도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 생각을 해봐. 시험시간에 다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수전으로 나오는데 이건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겠죠? 얘 인수인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지? 일단은 얘도 4개랑 마찬가지니까 짝짓기를 한번 해봅시다. 짝짓기 얘랑 얘랑 더하면 2X 나오지 얘 2개에서 2X 나와요? 아니 4X 나오지? 4X 나오고 짝짓기 짝짓기 그죠? 짝짓기가 됩니다. 그래서 짝짓기를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짝을 저어보면 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에다가 X제곱 더하기 4X에다가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12 더하기 60 이렇게 달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대문자 X로 치환을 하겠지요? 똑같아요.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2 더하기 60 이렇게 될 거야. 계산해보면 X의 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8X 그죠? 48인가? 마이너스 48이랑 60이랑 하면 더하기 12가 되네요. 그죠? 얘는 2하고 6하고 하면 둘 다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 8이 되고 곱하면 플러스 12가 되죠? 그죠? X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X제곱 더하기 4X라고 했잖아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6 여기 아까 이거 안 쳤구나. 60 아니 아니지 다 계산했던 거죠. 이건 60은 아까 계산했지? 이게 안 되죠? 이제 인수분에 안 되죠? 인수분에 이제 한 거죠? 뭐죠? 얘 인수인 거 얘인가요? 3번인가요? 여기 있네. 3번이 그죠? 3번이죠? 됐어요. 음